아 유튜브 만든다고? 왜? 나도 몰라 유튜브 왔는데 여기 그래서 나 질러 간 거 같아 조만간 그대 보면 이 순간 뭔가 세상과는 뭔 얘기 완전 현지식 로컬 우리 시합이 내 시대가 아니잖아 여기는 그렇지 로컬 가보자 장 어 니가 장 장 어 아니 그냥 항정살 구이 구이 어 항정살 구이 그리고 오리주둥이 오리주둥이 솜닮 아까 그 솜닮 먹어봤지? 기억나지? 그 솜닮 10배는 더 맛있다 여기가 그 솜닮보다 10배 맛있다고? 똑같은 솜담이거든 어 나 좀 전에 먹어봤으니까 사람들 많은데 밝아벌한데 그 유명한데 그 말고 이게 홀났다 심는 사는 가위 들었어 자고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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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넌 잘못해 손님이 없다 근데 가끔 손님은 없네 야 위치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맛있다는데 손님이 없는데 오 항정살 구이 이거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겠는데 맞지 항정살 구이 소스 구조 먹는 거 백조건도 이거 먹었다 와가지고 그래 어 오리주둥이 응 이걸 태국아이 못 먹어본다 오리주둥이는 어구 아 진짜 그 솜탐이랑 비교해봐라 나는 이게 훨씬 맛있다 생각하거든 처음에는 이거 먹는데 나중에 이거 안 먹는다 이거 넘어간다 야 이거 진짜 짱인데 이거 솜탐 똑같은 솜탐인데 솜탐 뿌 빨라 솜탐 뿌 빨라 먹어 남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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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나 오케이 다음에 와서 꼭 먹어보자 남캥 야이 나 야 이거 기가 막힌데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, 잘 먹었어 진짜. 아우, 왈치가 잘 먹었다. 아우, 타. 날씨 따뜻하지 않는데? 그리고 캡니다, 캡니다. 도요타. 캡니다. 아이, 가야지, 무앙 불안. 우리 집이 외곽지역이잖아. 거기서 더 외곽으로 간다고 봐야 된다. 무앙 불안 고대도시. 유리씨, 여기 처음 와봐요? 네, 처음 봤어요. 태국사람인데 처음 왔어, 여기. 하나, 둘, 셋. 됐다. 만약에 차... 차 사고 나거나 이럴 땐 대비해서. 아, 차 사고 나거나.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. 유리씨, 운전 잘 할 수 있죠? 네. 사고 나면 안 된다, 뭐. 많이. 아니, 유리씨. 운전 후 유리와. 나 운전을 못해. 사고 나면, 뭐. 사고 나면 모르는 거지.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지, 이제. 오전받 내라, 사고 나면. 사고 나면 오전받 내기. 운전하기, 그 대신. 여보는 못해? 운전을 못해? 할 수 있다. 하나, 타라. 이거 필요 없지, 이거? 몰라. 이거. 안전벨트 필요 없나, 이거? 안전벨트가 어딨노, 카타니까? 안전벨트가 없어, 카타. 안전벨트가 없어, 카타. 어디 가야 돼. 이런 카이트가 어딨노. 돈 다 내줘. 카이트 다 해줘. 동생이 가야되면 좋은 점이 돈도 내줘. 가이드가 쉬는 날 맞춰서 구경도 시켜줘. 운전도 해줘. 길이 역주행하는 거 아이가? 좋아. 그런 게 어딨노. 카툰데. 덥다. 덥다. 진짜 황금사원이네. 와. 유리 씨, 여기 설명 좀 해줘요. 네? 설명 좀 해줘요. 나도 못해. 황금사원이니까. 금이에요, 금? 골드? 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금일 리가 없지, 이게. 여기 돌아가서 보다. 영상 찍어도 되나, 이거? 어, 돼요. 다 돼요, 이거? 다 돼요. 오. 오. 오빤. 오빤. 요. 네. 퐁툴아가? 헉? 퐁툴아가 뭐야? 퐁툴아 뭐야? 몰라 너 바꿔봐 봐 나 받아 봐봐 타이베 뭐 이렇게 타이베 지금 반입만 가 무슨 문제 있어? 아니 나 좀 안 돼 아 유튜브 만든다고? 왜? 나도 몰라 유튜브 왔는데 여기? 여기가 여기가 강남에 왔는데 강남에 왔는데 성통성태어로 이매라이잖아 대물 형사가 안된대 여기도 안 되고 찍지마 찍지마 아니 괜찮아 그냥 안 돼 처음 올 때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는 인민은 오잖아 어 어 어 안 돼 어 그냥 괜찮아 몰라 뭐가? 몰라 일단 사진 찍자 왜? 저기 잠깐 나가려고 어? 우리 잠깐 나가려고 나가라고? 몰라 나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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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뺏기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찍었다고 핸드폰 뺏기는 거 아니야? 혹시? 안 찍.. 안 뺏겠다 형 근데 살 많이 넣으면 안 돼 원래 진짜 배를 가려야 해 이런저런지 뭐해 이거 내 SSI 뭐야 andel GBTV 잠시만 passe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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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거 완전 짱이네 이거 아 이거 야채 뭐지 이거? 아 이거 저기 모닝글로리 민물새우 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장갑을 주네 이게 태국에서 제일 고급 술이다 꼬냥이다 꼬냥 아니 그리고 따라주네 저렇게 서비스로 따라줘 이렇게 다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원래 웬만한 식당 가면 다 해준다고 우리 쏘는 게 없다고 와 실하다 야 새우 새우 봐라 죽인다 새우 봐라 진짜 새우 먹어야지 와 씨 야 향이 실하지 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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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맛있다 야 진짜 이거 먹으려고 돈 모으는거 지금 어 확실히 하트를 줄 리가 없다 이렇게 하트를 줄 리가 없다 하트를 줄 리가 없다 카메라 했다고 이렇게 하트까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하트로 주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때까지 한 번 보자 이를 보여도 이게 맛있다이 맛있어 보이는데 음 꾸덩 꾸덩 그냥 새우다 아 새우래 그냥 개다 그냥 개다 난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자면은 초장 생각이 나더라고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먹다보니까 초장을 찍어 먹기가 싫어진다 신기하네 딱 10만원 났다 딱 10만원이네 싼거가 싸다 완전 오빠라고 좀 불러나오 오빠라고 불러나오 오빠라고 불러나오 오빠라고 불러나오 쿠